안녕하세요. 신수 씨 전공 아닌가? 여기 어디입니까, 여기? 제가 남편이랑 같이 염증 관리를 좀 해 보려고 요즘 필라테스 배우기 시작했거든요. 길이, 길이, 길이. 저희 림프 우리 여기 지나가고 있죠. 아니, 제가 전문가잖아요. 그런데 생각보다 엄청 유연하신대요? 그래요? 네. 좋아요. 각도가 잘 나오신다. 이게 혈액순환이 되나봐요. 여기가 간질간질거려요. 손바닥부터 시작해서 땀샘도 지금 방출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막 끈끈끈 하죠, 몸이.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. 그래서 손끝 혈관까지도 다 저릿저릿저릿하는 느낌 되실 수 있어요. 맞아요. 깨어나고 있네. 깨어나고 있어요. 여러분, 사실 진짜 많이 해야 돼. 왜 저렇게 소리를 내요? 더 많이 하셔야죠. 림프샘을 열어주세요. 네, 열어주세요. 더 늘려주세요. 진짜 많이 내려갔어요. 그리고 예언하신대요. 너 되게 시원하던데, 진짜. 잘하신다. 이렇게 몰아줬어요. 이렇게 몰아줘요. 쭉 늘어나요. 쭉 다 천천히 돌아가셨죠. 우리 한번 내다려볼게요. 우와. 저게. 선배님이 56세신데, 복근이 없으면 못하는 건데. 체력이 엄청 좋으시네요, 저거. 두 분이 같이 하신 필라테스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되는 운동인데요. 다양한 동작을 하면서 척추, 허벅지, 팔 등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셨어요 이처럼 많은 근육을 사용하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